1월 19일, LA 클리퍼스와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코리안 나이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중앙일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상영, 태권도 시범 공연 등으로 경기를 찾은 관중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문화를 선보였습니다. 한국문화원과 중앙일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가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원과 중앙일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가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원과 중앙일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